안녕하세요 밸류 연구소 밸류 철거 아카데미 대표 유민석입니다 오늘은 동대문에 위치한 밸류 스페이스 밸류 스페이스라는 파티룸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대여 파티룸 공간입니다 파티를 필요한 그런 수요들을 위해서 공간을 꾸며놨고요 그 꾸며놓은 공간에서 대여가 필요하신 분들이 편하게 놀고 루프에서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깔끔하게 매일 있던 작업복이 아닌 깔끔하게 복장을 다치고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딱 이겁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가 500명이 넘어섰습니다 500명이 넘어섰고 지금 보면 531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531명을 찍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고 배울 점도 너무 많은 밸류 연구소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줬던 분들께 구독자 500명이 돌파하면서 한번쯤은 감사하다는 인사정도는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식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밸류 연구소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그리고 지적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적에는 뭔가 배우려는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칭찬에는 그거에 우쭐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좀 더 그 자리에서 더 충실하게 현장에 이만한 소리로 알아듣고 그 응원을 좋게 받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이고 발전하는 밸류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구요 500명이라는 숫자가 3개월 안에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3개월 만에 500명이라는 구독자가 늘어나서 저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될 것 같구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응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현장이나 견적 견적을 보러와서 교육생들에게 어떻게 제가 견적을 보는지 그 견적 보는 방법과 공사 내역서 쓰는 거 뭐 이런 등등 그런 영상들로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